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가 아닌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음식 주문 어플에서 잘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정말 자주 시켜먹는 편이에요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나 많은 배달 어플이 있겠지만은 저는 메뉴에 따라 두 개 다 사용하는 편입니다 보통 배달의 민족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해요 한 달에 30일이 있다면은 보통 30번은 시켜먹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30번 시켜먹었네요 등급은 항상 천생연분 등급을 유지합니다 야 직접 해먹지 왜 시켜먹냐 하실텐데 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요리 만드는 법을 공부한 다음에 마트로 갑니다 한 15분 걸리겠죠 또 마트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갈 때마다 요리 재료 찾기 놀이를 해요 힘들게 재료를 삽니다 또 작게도 안 팔아요 또 재료도 뭉탱이로 팔죠 한 번에 많이 사게 돼요 가격도 배달 요리보다 항상 싸다고 할 수도 없죠 그렇게 소비한 시간은 한 30분 정도 집에 옵니다 5분 요리를 합니다 20분 요리를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맛이 없어요 그럼 이 맛없는 요리를 먹기 위해서 제가 소비한 이 7,80분의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억울하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아닙니다 설거지가 남아있습니다 맛없는 요리를 먹고 기분 나빠하는 비용이 70분에서 80분 크게는 100분까지도 걸리죠 반면 이 배달을 시키게 되면은 어플로 이 손가락 몇 번 움직이고 내 할 거 하다 보면 요리가 옵니다 그죠? 내가 이 요리를 먹기 위해서 소비한 거는 배달료밖에 없어요 음식도 맛있죠 설거지도 필요 없죠 이게 제가 배달 요리를 시켜 먹는 이유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터득한 잘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 번 시킬 때 두 끼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육개장이 8,000원이에요 근데 최소 배달비가 16,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를 시킵니다 그날 먹을 걱정은 끝난 거예요 어? 같은 음식 두 번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하실 텐데 점심에는 뜨거운 육개장 저녁에는 차가운 육개장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같은 요리가 아니죠 100% 다른 요리입니다 그리고 그날 일용할 양식의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꼭 시키는 곳의 주소와 상호명을 한번 살펴봅니다 가끔 이 배달의 민족이 나오는 식당 이름이랑 상호명이 다를 때 일단은 뭔가 깨름찍해요 야 이거 어디 매장은 없고 음식만 만드는 곳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 매장이 없으니까 자칫 조금 비위생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가게 이름과 상호명이 동일한 곳에서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가끔씩 하나의 식당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취급하다 보면은 자칫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가게를 다수의 식당으로 나누게 됩니다 메뉴도 철저히 구분해놓죠 그리고 하나는 한식 태배 하나는 뭐 족발 보쌈 태배 홍보 효과도 두 배가 돼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가게 이름만 봐서는 이 하나의 가게인지 두 개의 가게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소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호명을 확인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이 나와있는 주소로 꼭 네이버로 한번 방문해봅니다 직접 네이버로 보게 되면은 어? 상호명이 다른데? 혹은 어? 뭐야? 식당이 아니라 가짜 주소네? 하는 거죠 물론 한 식당이 뭐 두 개 세 개 식당으로 나눠진다고 해도 별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저희 동네에서는 하나의 식당이 세 개의 각자 다른 배달의 민족의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셋 다 평점이 뭐 4.8 4.9 막 이렇게 좋은 식당도 있죠 음식도 맛있고요 그래서 직접 식당을 찾다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뷰를 보는 거죠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족발을 무증결에 시켰어요 예상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는데 뭐 1시간 반이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리뷰를 봤는데 평점이 2점대였어요 댓글을 보니까 뭐 다 배달이 늦는다라고 하길래 저 기다렸죠 그리고 음식이 배달이 왔는데 뭐 상추나 마늘 같은 곳에서 영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거죠 족발도 별로였고요 끄덕끄덕 댓글도 보니까 다 비슷한 반응이더라고요 야 내가 왜 리뷰를 늦게 봤을까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리뷰도 찾아 봅니다 네 번째는 이 회 같은 신선도가 민감한 음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주문을 시킵니다 물론 요즘은 회를 시키면은 얼음에 싸주는 곳도 많아요 그래도 가까워야 그나마 조리된 직후에 요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메뉴를 하나씩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고 주문할 때는 꼭 저는 300원짜리 불고기 소스를 추가적으로 주문했어요 뭔가 음식을 시킬 때 항상 주문하는 특이한 메뉴나 특이한 요청사항이나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아 얘가 또 시켰구나 라고 식당에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골로 분류가 돼서 음료수나 메뉴나 서비스로 항상 자주 갖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메뉴에 꽂히면은 뭐 일주일에 대여섯 번 동안 한 메뉴만 시키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다른 것도 좀 먹어봐라 하고 서비스도 많이 주십니다 또 쪽지도 많이 받아봤고요 자주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요 네 그럼 여기까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소상공인 만세 네 봄에 아멘